이 선수의 소린상 이 영상에 골덩이가 있는데 키리야 너 카메라 안 좋아해? 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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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잔.. 못하게.. 안녕 오늘 드디어 코첼라 공연 디데이입니다 근데 어제 제 룸맨 민정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저는 생머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생머리였네 코첼라 갈 때 코첼라는 생머리죠 호텔 길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도 셀프캠을 켠 거는 아 이거는 코첼라 티켓이에요 티켓이 근데 약간 패스트 아주 예쁘죠? 불을 켜고 드디어 보러 왔어요 할리우드 자석 샀어요 푸르베 스트로베리 앤 네라 머리 수치는 중 가리기 지켜드릴 저기 코앞인데 맞죠? 숫자 저는 미국이랑 좀 잘 맞는 거 같아요 아직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시차도 없고요 비행기 타는 게 좋아가지고 2차 면육할 때 빼고 저 하늘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와가지고 그냥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 모자를 제가 이 모자를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다 같이 밥을 먹고 피자 먹었어요 피자 내판 시켰는데 6조각 먹었어요 내일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초등학생 때 쓴 게 있는데 거기에 SM 들어가기도 했고 하이 7차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레스척도 좋아해요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만 옷을 갈아입으러 안녕 많은 분들이랑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고 맞아 오늘은 세븐션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노래 듣기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아니 제일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루면 알려줄게요 핑크색 머리 뭔가 변신해야 할 것 같은 머리 색깔 오드아이 봐라 신기하죠? 난 신기한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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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스테이지에서 찍으러 왔는 걸로 첫 번째 중계 카메라를 찍고 여친이 태풍하니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다시 안녕 안녕 BC 테이블 오랜만에 취재함은이 시작하게êu다 셀프캠 타임 다 제가 하나하나buchztğa 이렇게 해서 단거예요 진짜 같지요? 이렇게 말하는거 LOVE 진지하게 말하니까 약간 믿을 것 같죠?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약간 장난을 장난처럼 안 쳐요. 진지하게 쳐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인 줄 모르는 장난 칠 땐 또 드릉드릉 잘 치는데 오늘의 TMI 나는 오늘 아침에 사리궁탕을 먹었다. 그거를 야무지게 다 먹고 왔죠. 아주 든든했어. 고맙다. 다시 할게요 하고 덧풀 115. 11 Pro. 11 Pro. 12 Pro. 12 Pro. 11 Pro. 12 Pro. 12 Pro. 13 Pro. 13 Pro. 13 Pro. 13 Pro. 14 Pro. 베레모는 처음이지? 안녕? 어서와 베레모는 처음이지? 아직도 넌 낯선 것 같아 돈 싸워본 거였는데 몰랐죠? 아니 리본 찾으라 번드 두라기 퇴장